이거 뭐야, 2013년 트래디원의 행동과 벙티벨의 행동, 천하의 행동 네, 감사합니다 저희 트래디원에 연결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테디오빠, 그리고 지금 음악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리플라이의 노래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음악은 계속 나오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핫캔 시인상에 띄워줍니다 엠싱의 음악 파워, 이영장 열심히 뛰는 파파이 가수, 하아 이영장 하아 한자 엠싱이 한 개 비가 오고 날씨에